난 이 가을끝에서 예림이랑 김밥 먹으려고 누드김밥을 좀 싸왔어. 어머 감동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김밥이잖아요. 이게 왜 누드김밥이에요? 내가 누드를 쐈으니까! 꼬마김밥이소! 아니야! 아니야! 예림이! 예림이 아니야. 사람들이 오해하겠어. 아니야! 충북 김밥이다. 아니야! 아니야!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예림이 짓궂어. 넌 가끔 약 빨고 방송하는 것 같아. 지금 내려 없는 사람 같아, 예림이. 맛있겠다. 예림이를 위해서 노래를 준비했어. 문이 열리네요. 여보, 여보! 남편이 들어오죠. 예림이! 예림이! 도망가! 빨리! 남편이 왔어! 빨리 숨어! 빨리 숨어! 빨리 숨어! 세상에! 아! 아! 뭐하고 있었어? 아! 변치 좋길래 입을 털려고! 에이! 그렇게 하면 털리나! 여보! 안 그래도 돼! 여보!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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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이거 봐. 여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뭔 빤스가 이렇게 많아! 뭔 빤스가 이렇게 많냐고? 인생에 있어서 빤스 두 장이면 내가 충분하다 그랬잖아 뭔 빤스가 일곱 장이나 필요하냐 요즘에 팬티 두 장으로 사는 사람이 어딨어 아저씨 예 아저씨도 빤스 막 일곱 장 있고 그래요? 아 저는 그 예림이가 선물해준 팬티까지 앞치면 총 한 장입니다 다 한 장밖에 없다잖아 아 알았어 저이 앞으로 안 사면 될 거 아냐 야 너는 내 앞에서는 꼭 안 산다고 그러고 뒤돌아서면 꼭 사고 왜 이렇게 여자가 앞뒤가 달라 아닙니다 예림이는 앞뒤가 똑같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예림이 기억 안 나 예림이 나랑 게임하다 져가지고 인디얀법 내가 등에다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명치에 인디얀법 했잖아 야 내가 복궁치로 만비했으면 예림이 바로 절도였어 아니 뭔 개속이야 다치고 있어 여보 여보가 오해하고 있나본데 어 여기 있는 팬티 이거 이거 다 짝퉁이야 뭐라고? 이거 짝퉁이야 이 빅토리아 시크릿 가든 이거는 케빈 클레오파트라 어? 어? 그러고 보니까 내 팬티는 보디 가드레일이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는 뭐여 어? 코박 위법이야 코박 위법이야 아저씨 코박 위법이야 아저씨 코박 위법이예요 아니야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아니야 아니야 참문을 샤워해서 그래 지가 뭘 한다고 너 일로 와봐 이거 짝퉁은 뭐 다 공짜냐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으면 우리 언제 대충 갖고 언제 돈 먹으냐고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나 당신 때문에 정말 답답해서 같이 못 살겠어 같이 못 살겠다고 나가 너 나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아 여보 그냥 해본 소리지 내가 지금 가서 잘 데도 없단 말이야 어서 자 어떤 호텔을 원하세요? 럭셔리 비즈니스 빠르크 정확한 검색 커텔 트리 바구 지가 밖기 전에 꺼져 빨리 꺼지라고 꺼져 그냥 빨리 꺼져 알았어 다 끝났습니다 아 지금 또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해야 어? 아니 엄마는 이 아저씨 뭔데 오해야 이 아저씨 뭔데? 내 수영복을 입고 있어 내 수영복 줘요 내 수영복 줘요 내가 똑같은 거 사줄게 사주면 되잖아 그리고 당신도 그냥 내가 팬티 앞으로 두 장만 쓰면 되잖아 어? 너 더 이상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없어 사랑해 개살구 새끼 진짜 죽었어 진짜 와 아이니? 어? 아이 킬 유 장난하기는 어 날 속였어 가만히 보면 예림이는 참 아이처럼 순수한 구석이 있어 재성씨도 어린 아이 같아요 무슨 소리야? 오줌을 쌌잖아요 어 어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놀리지마 사람들 많은데 창피해 알았어요 울지마요 하지마 으아 여보 여보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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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빨리 빨리 수박 여보 하 인석씨 우리 아니에요 당신 남편 아니지? 아니에요 여보 여기 어쩐 일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떻게 내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지? 아니야 여보 오해야 뭐가 오해냐고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뭐가 오해냐고 여보 오해 이거 봐! 이거 봐! No 이거 봐! No 이거 봐! No 이거 봐! 내가 이 영화 참았다가 추석에서 TV로 하면 보라 그랬지? 3년 있다가 추석 때 TV로 한다고 너 그걸 왜 못 참냐고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럼 됐지? 잘못했어? 당신 인종 이렇게 빨리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살짝 냄새가 난다? 너 지금 살짝 냄새가 나 나야 나 나야 나 찌린내 나는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내 바지에 암모니아를 저자 가만히 좀 있어 좀 나대지 말고 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좀 있어 지금 아 잘못했다고 뭘 잘못해 뭘 잘못해 왜 이렇게 당신 앞뒤 분간을 못하냐고 맞습니다 예림이는 앞뒤가 분간이 안 돼요 이게 뭔 소리야 맞잖아 예림이 기억 안 나 지난번엔 다랑 태국 마사지샵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외국인이 사장님 더 오세요 사장님 더 오려고요 예림이가 돌았는데도 계속 더 오려고요 아 돌아버리겠네 괜찮아 가만히 있어 어우 진짜 어우 진짜 어우 진짜 어우 징그러워 아주 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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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해 징글 징글 징글베리야 이건 죽탱이야 반영미 예림이 가만히 있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네 뜻대로 절대 안 될 거야 예림이 무슨 소리야 내 생명선 좀 봐 내 생명선이 어디까지 있는 줄 알아? 세상에 어우 내 생명선은 여기까지 있다고 이것 좀 봐 이게 말이나 돼? 어우 아 끼때 안 끼때 좀 저 아무 데나 끼치지 마 너무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아유 진짜 무슨 소리야 예림이 내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눈치게임 1 뭐하는 거야 2 예림이가 걸렸어 예림이가 나 예림이한테 인디언밥 할 거야 인..잠깐만 배꼽을 찾아야 돼 아 여기가 배꼽이니까 여기가 등이 없구나 아 예림이 나 또 하마터면 예림이 명치에 인디언밥을 할 뻔했어 아유 진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진짜 피라는 것 같아 뭐라고? 진짜 형 나 피나요? 야 피란데 섞어줘 빨리 또라이같은게 내 피를 했어 야이씨 아 지금 또 뭐하는 거야 아 진짜 엄마 계속 이럴 거야 영원아 미안해 참 됐으니까 비키라고 여보 아저씨 뭐해요 내가 뭘 아저씨 뭐해요 내가 왜 왜 내 바지를 입고 있어요 내 바지 줘요 집에서 입을게 없는데 저 친구야 똑같은 바지 사줄게 그만해 그만해 알았어 그리고 여보 앞으로 영화는 내가 추석 특집 때 볼게 됐지? 추석 특집 때 꼭 볼 거지? 그래 추석 특집 때 볼 거야 사랑해 싹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예림이 나는 생명선이 길어가지고 절대 죽지 않지 이거 다 말했어 재선씨 카트백에 동전 좀 줘봐요 예림이 여기 주머니에 있어 주머니에요? 여기 어? 어? 예림이 어? 어? 여기 사람 많아 그러지마 어? 어? 하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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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여기 안에 이 작고, 작고 아담한, 작고 앙증맞은 이거, 이거는 아, 이거 동전지갑 얘기하는 거야? 아, 동전지갑 이건 내 거야 아, 그렇군요 아, 불쌍 이게 없었다라면 정말? 유레카 진짜 예림이랑 방송하면 무서워 죽겠어 예림이가 어떻게 30년 넘게 구속이 안 됐지? 아, 제가 카페 좀 빼요 제가 맛있는 요리 해줄게요 그래, 그래, 그래 여보, 여보! 빨리 숨어, 빨리 숨어, 빨리 숨어, 빨리 숨어 여보, 여보 아휴, 의리 아니에요 당신 남편 아니지? 가자, 가자 어휴, 큰일만 여보, 여기는 어쩐 일이야?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잘못했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맥주 살 때 땅콩 붙어있는 걸로 사라 그랬지? 맥주 살 때 내가 땅콩 붙어있는 걸로 사라 그랬지? 너 땅콩 붙어있는 걸 왜 안 샀냐고 아니, 나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너 여자가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하니? 어? 아, 요즘에 술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그러면 예림이, 근데 어제는 술도 없이 잘 잤잖아 내 입술을 마셨구나 진짜, 가만있어 그냥 아이고야, 내가 너 결혼하기 전에 흥청망청 쓸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넌 여자가 왜 이렇게 앞뒤 분간을 못해? 앞뒤 분간을 왜 못해? 맞아요, 예림이는 앞뒤 분간이 전혀 안 돼요 아, 무슨 소리야 예림이, 기억 안 나? 지난주에 우리 워터파크 가서 워터 슬라이드 탈 때 예림이 비키니 벗겨졌는데 아무도 몰랐잖아 그때 수상위원 아저씨도 아, 아저씨? 위에서 사람 내려서 다치는데 좀 비켜요 이랬잖아 아, 개소리야 아저씨 피나요? 피나요? 가만있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얘가 약속을 안 하고 때리니까 그렇죠 여보 아니,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당신이랑 살면서 정말 나 답답해서 못살겠어, 정말 나 여기가 꽉 막혀있는 거 같다고, 진짜 예림이, 거기가 꽉 막혔어? 오 변비 노 오 변비 노 상쾌하게 부드럽게 빠르고 효과 빠른 변비야 메이킹큐 나 변비 아니야, 변비 아니라고! 아니, 근데 변비가 아닌데 왜 이래서 똥냄새가 나 통화 하하하하